안녕 하세요 엠브 안녕 밥 먹었지 아까 먹었잖아요 그 뭐야 제육... 제육 덮밥이랑 우동 먹었어요 옆에 아니고 위에 한비녀 뭐하고 있어? 과제 중에 전화 오면 과제 해야 되잖아요 모자 모자? 감자? 과제 해야지 요가 좋아요 좋아요 밖에 추워요? 안녕 공부해야 되는데 우리가 오면 공부를 포기해야 된다고? 안 되지 공부해야지 빙수 먹고 싶다 나는 감자가 더 좋아요 고구마보다 어? 네 감자가 더 좋아요 독감이 유행이에요 조심해요 다들 마스크 잘 쓰고 그리고 이것만 듣고 과제 한다고요? 못 할 텐데 그럼 오늘 시험 기간이야? 친구랑 전화하다 버리고 왔다고? 친구 친구 미안 아니면 친구도 같이 들어요 감자, 설탕, 소금, 무슨 파? 설탕이 맛있던 거 같은데 맞아요 오늘 지우 시험 보고 왔다고 그랬어요 시험지를 잘 보고 왔다고 그랬어 어머님 전화를 끊었어요 어이구야 그럼 안 되는데 퇴근길? 아유 고생하셨습니다 남자친구분 전화가 왔는데 포기를 하고 왔다 오호 머리 말리는 걸 포기했어요? 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 남자친구랑 전화 중? 그렇지 그게 맞지 안 돼 나 때문에 뭔가를 포기하면 안 돼 항상 이제부터 말을 할 예정인데 1번은 앰브입니다 본인 스스로 네 1번은 앰브예요 알았죠 안 돼 포기하면 안 돼 다른 거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니 1번은 앰브예요 홍빈이 형 응? 혼내줘 응? 자꾸 우리 때문에 포기한대 무언가를 뭘 또 했어 그러니까 머리 말리다가 포기하고 이걸 들으러 오고 머리 다양한 건조하는 거잖아 어머님이랑 전화하다 포기하고 왔대 늦었다면 내일 하는 거지 어머님이랑? 응 일시나면 잘라줄 시간 없나? 그런가? 남자친구랑 전화해서 포기하고 왔다는데 칭찬해줘야 되나? 남자친구 있으세요? 남자친구 있어요? 멈춰? 멈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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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빈이 형 T인데요 맞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까 먹었는데 냉장고에 있던 베라 제가 먹었는데 먹었는데 지금 숙소 작은 방 첫 번째 침대 1층 제 침대요 거기에 있습니다 무슨 맛? 그게 내가 산 게 아니라 승헌이가 사서 냉장고에 넣는 건데 침대 치지 마 미안 멈추나 침대... 미안 다리가 길어서 다리가 길... 미안 미안 그 뭐야 베라 뭐야 그 도라에몽 팝붕슈붕 그거랑 오레오 쿠킹 크림 그거랑 또 엄마는 외계인 그거랑 그거 먹었어요 하나는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요거트 요거트? 생원이는 그거 좋아하는데 애플민트 근데 그거 되게 맛있겠네요 먹어보니까 시원하고 뭔가 새콤하고 나도 비하인드 봤어요 저거 길 가다 트러블 들었어? 어디 가? 도망갔어 뭐 다시 들어왔어 어디 가? 왜 이렇게 왜 이렇게 왜 그러는 거야 왜? 오늘 보내주신다 하셨잖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뭔 말인지는 모르겠네 형 말하지 말라고 뭐든 알았어 혼난다 형 때문에 나 버블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아까 버블하기 전에 버블하기 전에 버블하기 전에 버블하기 전에 뭔데? 제가 말할 거 다 말하고 해가지고 지금 말할 게 없어 버블할 때 말했다고 할까? 아니 아니 너 시작 전에 내가 다 읊었잖아 아 그치 다 읊었어요 저한테 그 다음 그 얘기는 안 해야겠다 갑자기 나한테 그걸 말하길래 왜 말하나 했어 근데 내가 한빈이 형이 방에 형 형 나 방에서 버블할게 이랬는데 갑자기 나한테 말하는 거야 그거를 그랬더니 그걸 왜 말하나 한 3초 정도 말하지 말라고 안 돼 다 그게 있어 뭐야 기다려봐요 다 때가 되면 알 수 있어요 크리스마스 준비 크리스마스 때 뭐예요? 엠브가 우리한테 캐롤을 불러준다고요? 이타 형이 사귀면 한빈이 형보다 내가 더 좋대요? 야 그러겠지 왜? 왜? 왜냐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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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골라 여섯 명 중에 아 왜 자꾸 꼬르륵 꼬리는 거야 밥 먹었는데 아 그런 거야 케이크를 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 케이크 만들어야 돼 케이크 만들까? 너무 어려워 막 제한시간 한 시간 안에 케이크를 막 몇 시켜 맞아 이게 시간이 너무 짧으니까 우리 자윗꿈 넣었는데 바리스타 바리스타 바리스타요? 파티젤 파티젤 크리스마스는 무슨 케이크를 먹을래? 근데 최근에는 케이크 먹으면 레드벨벳 케이크 계속 먹었어가지고 정혜윤이 형 들어왔어요 정혜윤이 형 들어왔어요 정혜윤이 형 들어왔어요 정혜윤이 형 들어왔어요 어? 잔다고? 왜? 왜? 어 지금 들어오러 왔는데 찡찡거리지 말라고 안녕 룸메들 왜 또 싸워? 우리 안 싸워요 찡찡찡 케이크 레드벨벳 케이크 좋습니다 맛있어요 꾸르륵 거리는 게 소화가 비누 배야 소화가 되는 거래요 절대 저의 배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한빈이 형 배는 아니고 제 배에서 아니다 뭐가 아니다야 이게 소화가 되는 건가 봐요 그렇대요 이름 바꾸라고요 꼬르륵으로 크리스마스 추천하는 곡? 일단 엑소 선배님들 12월의 기적 정말 많이 들었고요 정말 좋아하는 곡이고요 또 첫 눈도 너무 좋고요 스트리키 선배님들 노래 중에 크리스마스 이블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알아요? 알아요? 몰라요? 그거 개인적으로 되게 좋아요 좋아요 약간 되게 힙한 캐롤이라 좋아요 징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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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봬요 숙소를 꾸미자고 크리스마스 때 아 사고인데? 안 돼요 머리색 추천해 달라고요? 다음 주에 염색해요? 탈색을 한다면 약간 그레이 계열 쪽으로 왜냐면 제가 해보고 싶은 색이라서 핑크요? 핑크도 한번 해보고 싶긴 해서 저는 탈색해보고 싶어요 머리색? 머리색 추천? 분색이죠? 갈색? 지금도 탈색만 잘 어울릴 것 같다고요? 탈색 눈썹 탈색했을 때 사진이 없나? 저 무슨 색 해봤냐면요 검정 흑발도 해봤고요 밝은 갈색 어두운 갈색 다 해봤고 완전 쫙 빼가지고 저 블루 뭐야 아니 아니 레드 브라운 많이 했었고 맞아 파란색 그러니까 파란색을 한 게 아니라 처음에 약간 보라색 같은 색을 했었어요 근데 그게 빠지고 빠지다 보니까 그런 색이 됐고 그 약간 파란색 같은 청색이 됐다가 그게 더 빠져서 이제 뭐야 약간 카키색처럼 됐었어요 레드 브라운 한 번 또 이거 한 번 말씀드려볼까? 레드 브라운? 레드 브라운 한 번 해보고 싶다 오래간만에 느낌이 있어 무지개? 무지개는 약간 제가 감담을 못 할 것 같아요 핑크 한 번 해보고 싶어요 음 출근 갈게 내가 대신 어디로 가면 돼 잠만보 잠옷 셀카 아직 없어요 지구 반대편으로 출근하라고요? 빨간색 빨간색 해보고 싶어요 근데 머리 한 번 확 분위기 바꿔서 싹 그냥 완전 그냥 멋있게 완전 그냥 귀여워 머리게 그냥 이 제 잠옷 보들보들한 거 아니고 면인데 면이에요 면 수면 잠옷? 그 보들보들한 잠옷 없는데 안 샀어요 왜? 심장 아파 갑자기 심장이 아파? 응 왜? 뭐예요? 심장이 아프면 뭐지? 살려내래 형을 형... 형 죽었어? 죽었다 고쳐주러 오신대 고쳐주러 오신대 좀만 기다려봐 이말 전시 심쿵이래 심쿵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어 나 때문에 그러고 응 웃네 이 두 형이 웃네 웃기네 뭔가 노래 노래 틀고 싶어졌어 노래를 틀고 싶어 한 곡 뭔데? 모르겠어 마음에 들어야 해 틀지 말래 응 목소리 듣고 싶어? 아니 불러달라 하는데 불러달라 응 유튜브에 들어가 말해도 되나? 이런 상품형? 네 말했잖아 그래? 말해도 되는 거 맞지? 응 근데 버블은 돼요? 이거 말해도? 응 유튜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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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브랜드도 멋있어 막 엔요 야 왜? 엔요 아 맞아 엔요를 엔요가 버렸어 엔요가 한 일곱 개? 정도 나와 있었거든요? 근데 저랑 정현이 형이 맛있게 먹었지 먹었어요 먹고 나서 봤는데 어이구야 이게 날짜가 10일이 지났네 근데 헌빈이 형도 모르고 그냥 끈에 먹은 거야 근데 아이 괜찮아요 문제가 없어 냉장고에 있었었는데 괜찮아요? 괜찮죠? 안 괜찮아? 괜찮지 않아? 라이브 중이에요 라이브 중이에요 인사만 하면 안 돼요 누구야? 안녕하세요 가세요 가셨어? 가셨대 아 죽진 않겠지 그거 유산균 조금 어? 지난 그거 먹었다고 아 죽으려면 독약을 먹어야지 그래 엔요 먹고 안 죽어요 여러분 안 죽어 안 죽어 안 죽지 아 이거 보고 싶은데 좀 이따 봐야겠다 바보 아니에요 아니 당연히 안 지났을 줄 알았지 일요일에 도쿄타워 가요? 도쿄타워 가요? 도쿄타워 가요? 죽겠다 화장실 화장실이 뭐예요? 저희는 화장실 같은 거 안 가는데 내가 한번 꼭 해보고 싶었어 뭐 그런 거? 이슬만 먹고 살죠 저희는 이슬만 먹고 살죠 예를 들면 예를 들면 제육덮밥 이슬 이런 거 아니 무슨 소리야 이슬 부담스러워서 이슬도 안 먹는데 아이구야 인형 자꾸 이슬 얘기하니까 그 술 그거 성표명 보내지 마세요 아니 보여요? 이 엔부분들도? 다른 엔부분들이 보내는 댓글? 보이지 아 보여? 안 보이냐? 그래? 안 보이네 채팅창 다 보이는데 그래 안 돼 안 돼 알코올 상표명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재미 들렸어 아주 귀여워 라이브는 보이고 채팅 때는 안 보여 아 이런 게 묘미예요? 성인 라이브는 맞는데 그래도 어? 여기 아가 엔부들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다음에 네 뭔가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아이패드 갤러리 우와 완전 완전 옛날 연습생 이게 연습용 패드여가지고 연습생 때 근데 그런 영상들이 참 많네요 그 뭐지? 축구 박스 처음에 저기 뭐야 보컬룸에서 그냥 데모 보내드리려고 녹음했던 거 있었는데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거 했었어요 엑소 선배님들 몬스터 엑소 선배님들 몬스터 이때 뭐랑 했냐 이거 하오 형이랑 규빈이랑 올리랑 루이 형 청관루이 형이랑 저랑 이제 다른 연습생 두 명이랑 했었어요 이거 되게 재밌었는데 했었고 뭐 뭐 뭐 뭐 뭐 안 돼 안 돼 안 돼 충전기 손 건들지 마세요 형 충전기 어디있냐니까 어딘가 있겠지 에이 왜 내 거 쓰는데 눈앞에 보이니까 눈앞에 보이니까 1, 2 있어 1, 2, 3, 4 나가줄래? 1, 2, 3, 4 혼날래? 왜 내 거친다 왜 내 거친다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형 이거 뭐야 바람에 실려오네 언제까지 할까요? 라이브 야식 안 먹어요 야식은 몸에 해롭습니다 노래방 가자고요? 좋죠 선빈이 형 이거 엑소선빈이 형 퍼스트 스노우 도전해달라고요? 스트레이 키스 오! 빰빰빰빰빰빰빰 연습실 이상한 연습실 좋던데요 되게 깨끗하고 넓어요 음악이신 콩쥐빰치 콩콩쥐빰치의 소리꾼 소리를 지르는 내가 지윤서 투모로우바이투게더 선배님들 챌린지가 뭐예요? 투바투 챌린지? TXT 챌린지가 뭐죠? 탭셔카 투모로우바이투게더 특히 터트RL że trades 비배빰갈빰 if not 아 vom 좀 분 require 드로빙 프리텐도 알고는 있는데 이거 한번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 멜팅 포인트 왜 이렇게 해서 친나 뚱뚱뚱 한빈이 형 버블 보냈어? 왜? 한빈이 형 버블 보냈어? 형한테 물어보는 건데 왜? 앤브분들이 한빈아 내가 여기 있는데 버블을 보내면 어떡해? 라고 하시는데 뭐야 투모로우바이트의 선배님들 그거 투모로우바이트의 선배님들 그거 저 실제로 봤잖아요 음악방송 실제로 봤어요 진짜 멋있어 운정이? 운정이는 저기 옆방에 있어요 좋아해서 미안 미안 에이티 선배님들 야간비행 진짜 좋아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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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해요 야간비행 진짜 좋아해요 야간비행 태현 선배님도 신곡 나왔는데 그거 되게 좋아해요 들어왔어 맞아요 야간비행 미끈이 형 하늘에 나와 군단한 미끈이 형 지금 before 꽂힌 바람에 닿힌 맘에 세상은 네 주력만을 택하라는 듯 끝없는 어둠만 이 끝에 우린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돼야만 하나 단지 난 겨운 나의 기도 벅찬 나인데 듣고 있나요 누군가 그저 안아줄 수는 없나 우린 어디로 어떤 모습으로 무엇이 돼야만 하나 또 난 이게 처음 들었을 때 이거 울었어 이거 듣고 왜 울었는지 몰라 울었어 이 노래는 에이티즈 선배님들의 야간비행이라는 노래입니다 몬스타엑스터비인데 노래 그 모든 걸 다 던져 데그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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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데그샷 악감정은 없어 새 담은 뭐야 러브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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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야 러브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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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러브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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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웰컴 투 긍락 날벼락 도시락 즐기만 그만 억지근한 역경의 방 옥기 도키 도피 도피 어떨빙한 I just wanna be a boy Be a boy 마음을 열어줘 Be my, be my, be my girl Be your boy 맘을 열어줘 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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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야 바운씨 그 바운씨가 내가 아는 그 바운씨가 맞나? 청양고축 파이브 If you want to be my own 맘이 바운씨 NST, something there, kick it Yo, let me introduce some new, some new thing new thing, new thing 나는 보라째로 자, 브루슬레이 오늘 눈 왔어요? 아니, 뭐야 아까 차 타고 갈 때 한빈이 형이 봤다고 그랬는데 나는 못 봤는데, 내리는 걸 안 왔다잖아 응, 아직 나는 첫눈을 못 봐서요 뭐? 숨을 끝도 찾지 못한 나는 피하려고 했어 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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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을 봐줘 버려 사랑이 없다면 나는 사랑이 없다면 나는 하나 나는 always 뭐? 어? 성붙여서 부르면 서운해? 예, 서운합니다 기회입니다 아, 지지마 나 Even more Even more 불러주세요, 엠브 와, 댓글에 다 지은서라고 하네 잠깐만, 그러면 엠브는 성이 뭐야, 형? 엠브? 어 엠브? 지엠브야? 왜 지야? 내 엠브니까 엠브 성? 지엠브 싫어? 왜, 으악, 쩜쩜쩜? 킥킥킥? 엠브 성? 엠브 왜 김이야? 우리 팀에 김 씨 없잖아 없어 어울릴 만한 거 없나? 다행히 지엠브 지엠브에게 내 전부를 줄게 미안하고요 죄송합니다 엠브 제갈 엠브요? 형? 형, 제갈 엠브 독고 엠브 어떤데? 별로야 별로래요 남궁 엠브 막 선우 엠브 나오는데? 남궁 엠브 하시모토 엠브? 아, 그러네 이게 또 국적이 또 있네 테라조노 엠브 안 돼 왜 박엠브 해? 하지 마 박엠브 지엠브 해, 지엠브 빠삐 빠삐 빠 빠삐 빠삐 빠 빠삐 빠삐 빠 빠삐 빠 수정해 내 삶은 밑바닥 떨어지 어둔 산을 속을 벗고 있어 내겐 자 흰 흙들은 너를 홀로 버티고 있어 손을 내밀어 잡아줄 사람 아무도 없어 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흠 바지도도 하나 없이 위로 가는 길은 절대 다신 뒤로 가기 싫은 막막한 미로야 비는... 방구 안 꼈는데? 얘? 누가 방구 꼈냐? 냄새나? 냄새나는데? 와 큰일 났다 양쪽에서 꼈다 이야 큰일 났다 누가 꼈는데? 형이잖아 난 멀리 있어서 모르실걸? 아 그러네 한빈 형이네 어쩐지 위에서 향이 내려오더라 향이 맡아진다고? 향이 맡아진다고? 아니 내가 한 말인데? 향이 난다고? 향이 나? 어 우리 이슬만 먹잖아 아 맞네? 맞네 맞네 향이 난다고? 뭔 향? 빵구 향 너 코 밑 좀 잘 씻어? 형 우리 아이돌 그만 그만 그냥 씻어야지 그만 구석구석 빵구 안... 빵구가 뭐예요? 강아지 생일이에요 생일 축하해 강아지 생일도 해달래? 축하해달래? 이름 뭔데? 강... 이름 뭐예요? 강아지 이름 뽀삐 아니야 뽀삐? 뽀삐? 빵구예요 이름이 이 이름이 방구야? 방구 축... 아니 반구 축하합니다 라윤이? 나나? 뽕이? 콩이? 강아지 이름 정현이요? 정현이 앉아 멍 어 이거 뭐야 참치? 뭐? 강아지 이름이 참치라는 거 강아지 이름이 참치라고? 고양이는 연어참치래 거짓말 연어참치야 거짓말? 소다 소다 귀엽다 소다 귀엽다 어 이거 난 내가 우리 집 강아지인데 그럴 수 있... 있지 응 응 똥강아지 맞아 나도 똥강아지야 할머니가 맨날 집에 가면 똥강아지라고 불러줘 응 응 공구랑 친구야? 해? 하자 진짜? 왜? 뭐 어때? 5살 차이면 15살이잖아 중2 와 중2는 조금 힘들다 미안하다 응 너가 20살이구나 나 20살이지 나 어른이야 응 고년생은 할만하다 네 74년생이면 74면은 74년생? 그러면은 우리 부모님 또 그랬는데 50살이다 응 어떻게 민증 잉크가 말라요? 05 괜찮지 여동생 08인데 남자친구가 되어달라고요 08이면은 이제 중3? 내가 미안해요 내가 기다릴게 10년생이요? 1910년생? 오직 98? 98? 98 형 98이면 몇 살이지? 26 형 누나지 그러면은 00 00 가능 206 03 자 내가 기준을 딱 정해줄게요 나 내가 04잖아 K터형이 01이잖아 맞지? 02까지는 친구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진짜 친구 야 가 할 수 있어 이제 01은 형 누나야 아니 그거 말고 뭐? 너보다 어린 기준 어린 기준? 어린 기준 친구? 그걸 물어보시는 거 아니야? 몰라 잠깐만 아래로 그러면 어린 기준 몇 살까지 어린 기준 나 04잖아 04 박지우가 지우가 06 06, 07 06까지는 야 가능 근데 이제 07부터는 예전 동생 나 원래 밑으로 두 살이었거든? 응 근데 윤서랑 승헌이 때문에 한 살로 낮췄어 승헌이 빠른이야 빠른이야? 어 쟤 1월생이잖아 1월 2일이잖아 쟤 좀만 일찍 태어났으면 형이랑 친구였어 아니구나 무슨 소리야 두 달 차이나는데 그렇구나 응 나보다 형이었어 그래도 승헌이는 안 된다 나는 너도 안 돼 야 라고 해도 돼? 좋은 형 동생 살게 돼 네 거라고 해도 돼? 우리 둘만 아는 애칭이 필요해 박한빈 왜? 왜? 이종현 오늘부터는 거 해 빠른 어떻게 생각하냐고요? 없어져야 될 문화라고 생각해 근데 나는 그거에 그렇게 신경을 안 써 아니야 내가 그런 사람을 많이 못 만나봐서 그래 빠른으로 친구하는 사람? 응 엄청 꼬인다 진짜 꼬인다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친하면 친구고 안 친하면 안 친구인 거야 알겠어? 사회 족보 브레이커 빠른? 여기 뭐야 왜 우린 친하잖아 그럼 친구... 엠브랑 이브는 친구... 가족... 아... 아... 누나 사랑해요 마시는 게 아니라 저거 꼬르륵... 어떻게 하면 이게 안 날까? 어떤 자세로 앉아 있으면 이게 안 날까? 뭐가? 꼬르륵 소리 밥을 먹어 배고픈이 아닌데? 웅크리면 된다고? 어? 어? 안 나네? 아니 나잖아 한빈이 형은 왜 나는 거야? 뭐가 나? 꼬르륵? 나 안 나는데? 형인데? 나 아닌데? 반대? 응 방금 나 아닌데? 정윤이 형이야? 난가 봐 뭐야? 빅이 형이야 경기장판 안 했어요 짱신하면 돼 진조 거 다 봤어요? 아유 잘했다 그래 그게 맞아 잔인해 신조 사사게르 신조 사사게르 에렌 에렌 안녕 나 갈걸 어디 갔어? 나 운동할걸 갑자기 PT장을 가지니까 안 돼 나 홈트가 좋아 그럴 수 있지 홈트 하러 간대요 참 진경의 거인은 뭔가 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어 진경의 거인은 안 봤는데 아 진짜 형 한 번 봐봐 1화부터 아 싫어 너무 징그러 너무 징그러워 너무 징그러워 에렌 사이드랜 백 투 사이드랜 야 와 한빈이 형 형 진경의 거인 보면은 그 발언 후회하게 될 거래 그냥 오늘 시도를 안 할 것 같은데 보라고 근데 자꾸 옆에서 최애 아이를 보라고 추천해 줘서 최애 아이? 응 나 한 번도 안 봤어 진짜 친구들이 엄청 많이 추천해 줬는데 안 봤어 최애 아이를 막 운다고 그러니까 내가 들었어 아이돌 얘기를 해 형 주인공이 아이돌인데 그 아이돌분에 팬분들이 있대 근데 그 아이돌이 아가 두 명이 있어 근데 팬분들이 팬 두 명이 사고로 죽나봐 근데 그 사망한 두 명이 그 아이돌의 자식이 돼 그런 내용이래 어? 그건 나도 아는데 뭐야 그게 딜을 모르겠는데 그게 내용이라는데 아 일화 거야 그치야? 이게 일화야 응 아니 나도 친구가 친구가 알려준 건데 이거 이런 내용이니까 보라고 미안해 나 스포 하려고 한 거 아니 나도 안 봤어 체인쏠맨 해피 데이매스 체인쏠맨 재밌어요 공그 하이큐 나 또 이름 찾아 나 자꾸 걔 이름 까먹어 내가 찾아줄게 나 숯밭 좀 해먹을 텐데 어디서 해야 돼? 그거 스위치 말고 없나? 없지 키타? 키타 맞나? 키타? 키타 신스케 네 그렇습니다 신스케 윙그 스파이크 윙그 스파이크 캡틴 이나리자키 공교 한번 한 번 한 번 한 번 한 번 음음음 도배 파이 하이 하세 도라 나미 다 대 인하누 추워서 대 Ima 젠부 젠부 어쨌든 도배 파이 M.B.T.I. INFJ에 나왔어요 스파이 패밀리 보다가 말았어요 요즘 뭔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 말고 안 보고 있고 그거 뭐야 제가 드라마 봐요 요즘 그 비질란테라고 알아요? 웹툰 원작인 드라마? 그거 보고 있어요 맞아요 그거 보고 있습니다 비질란트 알고 있어도가 뭐예요? 알고 있지만 아니고 알고 있어도라는 드라마가 있어? 마이데몬 다 나오면 보려고요 알고 있어도라는 드라마 없는데? 마이네임은 아직 안 봤고요 알고 있지만 알고 있지만 너무 재밌게 봤지? 7인의 탈출이 뭐예요? 손더게스트 최악의 악 국민 사형 투표도 봤고 이두나는 1화 보고 안 봤고요 펜트하우스 나 펜트하우스 안 봤어요 안녕 안녕 뭐야 킹데랜드도 중후반까지 보다 안 봤어 승헌이랑 정윤이 형이 인사하고 갔어 맞아요 승헌이 저 운동은 어제 헬스장 갔다 왔는데 피아노, 바이올린, 기타 했어요 근데 까먹었어요 퇴근했어? 고생했습니다 맞아요 제 라이브에는 모두가 와요 운동은 대신 해줄 수 없는 걸? 학교도 대신 가줄 수 없는 걸? 아웃데이트 맛있겠다 유어 텍스트? 유어 텍스트 유어 텍스트라고 네이버에 검색하면 나오나? 나와 나와 대박 오늘 편안한 언니 공폐 메시지인데 도대체 왔구나 머릿속이 넌 복잡해 난 네가 궁금해 매일 널 몰래 온종일 searching I never love like this What would you know? Love like this 호기심 넘쳐 Every night 너를 염탐하지 Nine 왜 불러? 왜 불러? 상대 메시지인데 반응 중 확인을 해 람빰빰빰빰 람빰빰빰 when you call nine 람빰빰빰 턱 턱 턱 턱 턱 턱 섹시 턱 턱 턱 맞아 물방울 소리 갑자기 생각났어 잘 들어봐요 신기하죠? 내가 된 거야 입으로 그치 빨리 우와 해 빨리 우와 우와 신기하지 신기하지 그랬지 그랬지 신기하지 내가 보여준 것 중에 제일 신기하다고? M-I-C-H-I-N 이게 뭐야? 수고하다고 나 사라지 상대 메시지인데 뭘 안 아파요 내가 이 테니스 시합이 있어요? 화이팅 합시다 다치지 말고 테니스 테니스 파이크 당시 부 리시부 테니스 한번더 놓치지 않을 거예요 입이 말라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전에 예나 선배님 앞에서 그 콜라 따르는 거 한 줄 있었는데 연습생 때 어떻게 했지? 띠 캬 다섯 명의 승헌, 다섯 살의 승헌, 다섯 살의 승헌이요 콜라가 다 쳐져서 왔다고요? 윤서에게 한빈이란 우리 한빈이 형은요 무대 위해선 정말 멋있고 섹시하고 강렬한 형이지만요 숙소에서는 정말 잠만 자는 귀여운 형이랍니다 물건을 너무 잘 잃어버리고요 옆에서 찾아주지 않으면 하루에 폰을 세 번 잃은 거죠? 그냥 두고 가는 형이에요 맞아요, 방귀 뀌는 형이에요 뭐에 방귀 뀌는 형이야, 누구냐 혼난다 닉네임 추천해줘? 방귀한빈 아니라고 아니래요 다섯 명의 메시지 나이도 너의 메시지인가요? 나이도 너의 메시지인가요? 그대가 미국과 라인 보글라 나이도 뭐 나이도 뭐 나이도 그 날은 진짜 진짜 밴드 노래 좋아요, 저 밴드 노래 되게 좋아요 그 루시 선배님들 노래 되게 좋아해요, 저 21세기 뭐더라? 멋진 날? 21세기 21세기 어떤 날? 이거 원곡도 좋아하는데 저 루시 선배님들 버전 더 좋아해요 아니 근데 진짜 좋아요 아니 근데 진짜 너 예쁘다니까 날 기억할 수 있을까? 숨가쁜 오늘 시대는 흘러 달리고 있는데 잘까 셔터를 누르면 모두 다 간직할 수 있기를 내 마음속 카메라 사랑 사랑 낭만 슬픔과 눈물 모두 흘러가겠지만 뻔뻔뻔 안녕 사진에 담으 수 없는 이 세상이 얼마나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오늘 지금 바로 여기 멋진 우주한 복판에서 너를 만나 나 정말 기뻤다 정말 기뻤다 진짜 진짜 좋아해 My day 시작과 끝은 너 또 밴드 노래 뭐 있지? 밴드 노래 그념 내리와 내일이 올 걸 아는데 나는 대폰을 놓지 못해 나는 아는에 없네 나는 아는에 없네 다시 인스타그램 인스타그램 많네 잘난 사람 만큼 없네 나는 아는에 없네 좋아요 네나 놀랐어 엠플라잉 선배님들의 노래 좋아해요 나 진짜요 그것도 좋아하고 나 진짜요 내 진짜요거든 혼날래? 나는 뜨거운 감자야 유명한 남자야 내 이름을 불러줘 그... 뭐더라? 너는 별을 보자 내가 세 곡을 얘기할 때 넌 아무 한 곡도 얘기하지 못했어 제목이... 너의 엠플라잉 선배님 노래를 듣는 게 확실한가요? 내 플레이리스트에 있어 있는 거랑 듣는 건 다른 거예요 제가 지금 세 곡을 얘기할 때 나는 한 곡도 얘기하지 못했어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한 페이지가 될 수 있게 컴온! 가사 어디 갔어? 좋아요 너랑은 이러기 싫었지 둥무 죽고만 살 때가 저기 대신 바라보는 날 내가 세이 헤이 너는 이제 스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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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데이 예쁘게 웃고 던져버릴래 엑소... 아니 엑스 뒷놀이 히어로즈 선배님들 노래하는 거 있었는데 뭐 왔지? 아니야 나 알아 아머누펀 눈에 보이는 사방이 바다야 아머누펀 눈에 띄는 도시 사이커스 선배님들 그 도깨비집 맞지 않나요? 맞죠? 그 노래 엠믹스 선배님들 엠믹스 뭔가 이 의미로 가보여 가보여 이 이치만 말고 팔로우 시작은 지금부터 빰빰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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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연식 같은 드림이 전해지지 않니 저는 맘에 잡돼 이펙스 선배님들 그 첫 롬팡팡팡 뭐야 그 갑자기 질문 기억 안 나 첫 번째 첫 데뷔곡 여우가 시집갔나 되게 좋아요 뭐 했지? 록다운 바디 온 록다운 맞아 록다운 고래? 형 고래가 그거 맞나? NC 드림 선배님들 그거 왜 저러는 거예요? 약간 짜증 나는데 잘못 들었어 울망 야 울망 똘망 울망 졸망 울망 졸망 똘망 똘망 울망 졸망 똘망 똘망 너 세 번 세 번? 네 두 번 했잖아 방금 울망 졸망 똘망 똘망 울망 응 땡 틀렸어 어떻게 해요? 너 한 대 외야 어? 나부터 울망 졸망 똘망 똘망 한 번 더 울망 졸망 똘망 똘망 이제 세 번째 내가 울망 졸망 똘망 똘망 근데 그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 너 이제 네 번 연속으로 해야 되잖아 했잖아 울망 졸망 똘망 똘망 바로 나와야지 누가 그렇게 하네 해봐 울망 졸망 똘망 똘망 울망 졸망 똥 응 틀렸어 너 두 대 어떻게 해 두 대라고 너 일로 와봐 2초 동안 맞는 거였어 두 대가 아니라 2초 동안 맞는 거 나 올라간다 아 미안해 울망 졸망 똘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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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저래 울망 똘망 똘망 울망 졸망 너 지금 일로 와 너 뭐 해? 틀렸잖아 너 뭐 해 유재야? 뭐 너 버블라이브 하는데 아이패드로 뭐 해 지금? 가사 찾아봐 노래 찾아봤는데 이펙스 선배님들 첫 번째 그 락다운 그거? 나도 또 버블라이브 켜고 따온 거니까 따뜻한 줄 알았는데 내가? 그럼 안 돼 알지? 내가? 뭐 해 형? 나? 킹바다 형 야 11시야 벌써 어쩔 티비 응 맞아 루머 생성해 진짜 짜증나 예왕 예왕 예왕이랑 같은 학원이었습니다 예왕이랑 같은 학원이었습니다 랑팡팡팡 고마이니 랑팡팡팡 턱 섹시 조금 더 하고 끌까? 한 20분만? 20분만? 아님 지금 꺼요? 자야지 어 알았어 알았어 가지 마 가지 마 가지 마 그렇지 내가 가도 안 잘 거 같긴 한데 또 너도 버릴 good boy gone bad 다 버릴 good boy gone bad 너 사랑했던 good boy gone bad no 넌 날 뭐 죽여 죽여놔 집어치워롭겠나 저 forever 피타신 흘려 monarchy 롬 다이아몬드 킬드 헤락킬드 뭐 또 뭐 했을까요? 있지 선배님들? 엣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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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ke this KKKKKK 두두두두두 KKKKKKK 봄바람? 봄바람이 그거 맞나? 우리 다시 만나 봄바람이 지나가면 하루만 Don't tell me 하루만 내 옆에 있어줄래 지금 나는 생각해 아니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하루만 잠깐만 내가 가사 찾아볼게요 나 이거 알아 아니 아니 랩은 말고 하루만 너 내가 함께하고 있다면 이거 아닌가? 여기 버쨍 아닌가? 하루만 너 내가 혼자 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너 내가 함께할 수 있다면 하루만 넌 내가 함께할 수 있다면 보스? 보스가 그렇게 예쁘면 돼 형 내가 널이... 내가 널이 띄는 보스 나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 내가 널이 띄는 보스 내가 널이 띄는 보스 내가 널이 띄는 보스 이렇게 부르면 어떡해 형 그렇게 안 불렀어 선배님들 저런 멋있게 하란 말이야 몰랐어? 월드 이 건강 속의 비밀 쉬미쉬미 아까움은 가면 같은 김에 우린 만질 수 없는 걸 믿지 나도 알지 우린 알고 있지 큰 벽인데 더 가까워진 건 소리보다 더 큰 벽 또는 참을 수 없어 난 깨버리지 난 깨버리지 깨버리지 내가 손대면 뭐든지 가지게 된 나의 온기 손끝에 닿는 순간 빠진 느낌 예 I know you only 가까이 닿아 봐 The word is out The word is out Don't you know I'ma 내가 널이 띄는 보스 내가 널이 띄는 보스 내가 널이 띄는 보스 Don't you know I'ma Don't you know I'ma Don't you know 갓세븐 선배님들 그 거라 거라 제발 좀 말해주렴 문아 져라 나나나나나 뭐 아무것도 걱정할 아 가사 가사 어딨어 가사 가사 거라 거라 제발 좀 말해주렴 문아 져라 나도 말해주렴 문아 아무것도 바꿀 필요 없이 예쁘다고 지금 그 모습 그대로 완벽했다고 마냥 행복하면 돼 걱정 없이 부족해 저렇게 한 점이 뭔지 잊지 않기 없기 거울 대신 그냥 내 눈빛이 빨아봐 저 거울 대신 내 눈 위에 올라타봐봐 나랑 일본어 공부할 사람이 제 뭐래? 라는데 형? 나랑 일본어 공부할 사람이 좋아하네 일본어 공부할 사람이 안 할 거야? 지금? 아니 책 사가지고 나 책 있는데? 왜 너무 많이 써? 난 공부했었으니까 지금 안 해? 지금 어떻게 라이브 하잖아 형 형 안 똑똑이구나 아니 평소에 네 일본 갔을 때 그 조그만 책 들고 갔었는데 저녁으로 갔어 단일인데 왜냐면 형 내가 같은 방 아니었잖아 아니 너 들고 다니는 걸 내 봤어 나한테 관심이 없네 형 내가 들고 다니는 걸 내 봤어 형 반했어 내가 들고 다니나 형 자꾸 그러면 나 속상해 아니 드라마마마마마 드라마마마마 드라마마마마 슈퍼모델 응? 나 어제 키가 작녀 진짜 형? 응 안 작아 그 책에 좀 더 발을 굴려 걔 아니야 걔 아니야 파트 2 밖에 밖에 왜 이렇게 시끌시끌시끌시끌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땀에 땀에 응 방백? 방백 방백 너무 좋은 노래죠 저 샤이니 선배님 노래 진짜 좋아해요 밖에 왜 이렇게 시끌시끌해 지우야 네? 시끌시끌 지우가 시끌시끌 지금 라이브 하고 있어 지우야 형 그래서 자작했거든요 아니 지금 형 라이브 하고 있다고 지우야 그니까 썰을 지금 풀어 인지하고 인지하고 말해 인지하고 말해 뭐냐고? 근데 둘 다 운동 풀업 하고 있길래 응 옆에서 몸 좋은데 형은 그쵸 승헌이가 자꾸 자기 몸 승헌이가 자꾸 자기 몸 자꾸 보여줘 막 만져보라고 만져보라고 만져보라고는 안 했다 솔직히 근데 이런 거는 안 좋다고 하면 안 되잖아 그치 빨리 좋다고 해 그러니까 승헌이가 승헌이가 지우한테 보여주는 거야 야 빨리 만져봐 빨리 좋다고 해 그래야 끝나 내가 이랬지 아니 진짜 진짜 어이없는 게 뭔지 알아요? 셋 다 상체를 벗고 방에 다 우르르 들어와가지고 갑자기 막 그니까 막 한 명씩 아니 한 명씩 들어오는 거 같다 세 명씩 원핏만 돌고 있는 거 같아 저 옷 방 안에 북박이장이 있어요 그 북박이장 안에 있는 불을 켜놓고 지금 라이브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세 명이 다 들어와가지고 무통 벗고 야야야 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비 막 이러고 있고 나도 이제 운동 다시 해야 해야 해 그러니까 형 좀 해 응 원래 좀 해 형 왜 자꾸 쳐 원래 좋아하면 계속 괴롭힌다 잖아요 그래? 응 그래? 아닌 거 같아 왜? 전 위험을 감지했어 한쇠 너의 얼굴이 들어올지 그가 참 있다가도 한없이 부러워지곤 해요 하지만 언젠가는 오롯이 내 맘 담았어 킹덤? 킹덤 봤죠? 킹덤 봤었어요 도깨비? 드라마? 도깨비 OST 뭐 있지? 도깨비 OST 열심히 하는데 밖에서 음 Beautiful? 가... 그게 내가 아는 게 맞는지 It's beautiful life 난 너에게 돼 있을게 It's beautiful life 너의 뒤에 서 있을게 Beautiful love 하늘 안은 너와 있다면 손 쉬는 것만으로도 좋아 It's beautiful life 아닌가?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Beautiful life Beautiful day 핑핑 돌아버리겠지? 돌아버려요 매니아크 프랑킨스타인처럼 걸어 Let's go 정상인척 정상인척 다들 힘좀 빼 짚고있는 미소들은 세 Rock이 풀리면 다 똑같지 누구도 날 못 속여 문제는 어? 어? 문제는 풀렸네 허허허허 정신에 감싶은 네 업체 눈 넌 너무 깜빡이 고 다시 세상이 정한 정상인 코스프레 준비 마셔 마인브로 정신은 브레이크 백업 브러저 타임 내 속은 언제나 프리킹 몬스터 유엔같은 친절함은 철이지는 월정의 통수에다 시원하게 욕해두다 먹은 팝핀 순진하게 보다가는 그게 다 짐 호의가 계속되면 걸린 줄 아는 턱시 이러니 도지 워딩 윙 힝 매니악 나서 빠진 것처럼 미쳐 매니악 힝힝 돌아버리겠지 매니악 프랑켄스탄처럼 걸어 매니악 매니악 하하하 아 진동이 아니라 옆에서 작고 아니 위에서 작고 이상한 소리네요 백고동 박한백고동 박한백고동 아 진짜 형 왜 자꾸 나 노래하면은 뭐라고 해? 이상 나 올라간다? 아니 이 이름으로 의식해서 하는 게 아닌데 형 나 좋아해? 나도 나의 생활이란 게 있어 형 나 좋아해? 왜 자꾸 나의 생활이란 게 있다고 아니 존중하는데 형 나 아니 나도 그냥 소리 내고 싶을 때가 있다고 근데 그때 네가 노래를 부른 거라고 형 왜 자꾸 나 괴롭혀? 왜 괴롭혀? 형 진짜 그러면 혼나? 뭘 혼나? 두 살 어린 동생한테 혼나는 것도 처음인데 내가 내가 형의 처음이지 응 스트레이 키스 선배님들 기도 아 비얼 프레이드야? 그거 가사가 뭐야? 모르겠네 기도 맨인데? 아 비얼 맨 다시 너를 놓지 않을게 두 분 다시 널 그렇게 둘 순 없어 제발 내 이름을 불러줘 너 없인 줄 수 없는 걸 다시 내 품에 안겨줘 더는 너 혼자 둘 순 없어 베이비 아 제 스프레이 전 진짜 원래 비투비 선배님들 기도도 너무너무 좋아했었는데 진짜 레전더리 워 킹덤 레전더리 워 때 뭐야 스트레이 키스 선배님들 한 거 보고 진짜 소름 완전 소름한 선배님 너무 멋있었어 그리고 필릭스 선배님 그 이렇게 뒤로 끌려가는 거기서 누워가지고 속삭이는 랩 하는 거 와 소름소름 그리워하다 너무 좋죠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그리워 od 그리워 강sz악 거 тут 그리워 그리워 왜 꼬르륵 소리 들려? 어떻게 들렸어? 그거 뭐야? 배 위에 이걸 올려놓으면 부끄러워 형 응? 배, 라이브 할 때 배 위에 폰 올려놓고 하지 마 다 됐나 보소 천둥치인 줄 알았어? 아 진짜 이 정도면 배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밥을 안 먹었다 나 밥 먹었어 배에 가스가 찼다 가스? 아닌데? 난 그런 거 안 차 어이없어 지난 예름맘 쓰는 게 어? 후렴 나게 다 털어내 따뜻해지는 일을 마음 쓰는 게 It's all right 답이 잘 보이는 것 같아 다같아 어느새 내가 까두는 건 못게 돼 아 그건 말해 내 거 하자 내가 늘 사랑해 어? 내가 다 정해 어? 나비 소녀? 콘서트? 대답해줘구나 저기 부르나 이제? 안 부르나? 고음 나에게 약속해줘 여기? 안 부르네 승헌이랑 나중에 그 노래도 꼭 해보고 싶어 그 잠꼬대 샤이니 선배님들 뭔지 알아요? 친구, 방탄소년단 선배님들 친구도 너무 해보고 싶은데 샤이니 선배님들 잠꼬대도 같이 꼭 해보고 싶다고 했었어요 승헌이가 되게 좋아하는 노래는 저도 되게 좋아해요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날 다시 안아줘요 다시는 감아 하루, 하루의 끝 이승훈 프로틴 잘못했나 보다 답을 줘? 이거 맞나? 나 이 노래 되게 많이 들었던 거 같은데 AB6IX 선배님들 왜 저래? 맞나? 맞... 안 맞네? 왜 저래? 모르겠어 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요 이쯤에서 힌트를 줘 답을 못 찾겠다 깨꼬리 엘리엘리 원아 알 받게 눌렀어요? 고생했어요 밖에? 말리고 싶은데 말릴 수가 없어 난 모르겠어 숙소가 항상 누렇게 시끌먹적합니다 저희 봐봐요 손을 뻗어줘 내 목을 감싸줘 누가 시끄러워? 다 시끄러워요 한빈이 형? 몰라요 나도 이제 곧 갑니다 곧 끄겠습니다 팝송도 좋아하죠 저 저스틴 비버님 노래 되게 좋아해요 이게 약간 라이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는데 지금 11시 반인데 난 노래도 금방 불러가 어이구야 오 환빈이 형 나갔어 환빈이 형이 노래 멈추라고 해줬어 고마운데 고마운데 나는 조용한 게 좋습니다 5분 있다가 끌게요 5분 있다가 조용해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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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라이브도 너무 오래 하면 어쨌든 다 같이 하는 숙소잖아요 다 같이 사는 숙소잖아 근데 오늘 되게 오래 했잖아요 뭔가 불편할 수도 있잖아 멤버들이 그치 라이브만 하면 시간 되게 빨리 가 같이 하는 것도 재밌는데 약간 그 나만의 그 갬성이 사라져 뭔가 너무 저들의 텐션 응 갬성이 사라져 나중에 조용할 때? 아니야 내가 조용한 밖에 나가서 주차장 가서 해야겠다 아니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왜 내 갬성이야 아니야 운전 못해요 면허 없어요 배 다시 올리라니 응 베란다? 나도 베란다에서 라이브 할까? 모기만 없으면 난 할 수 있어 모기는 진짜 박멸해야 돼 사라져야 돼 뭐 요즘에 없는 거 같던데 응 패딩 3개 입고 하라고? 알았어 4시에 일어나야 돼요? 얼른 자요 미안해요 너무 오래 했다 진짜 이거 왜 이래 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하면 이 소리가 안 날까? 진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라이브를 해나가면서 답을 찾아야 될 거 같아 아니 배 안 고파요 아닌가 배 좀 고픈가? 지금 좀 고픈 거 같기도 하고 소화 중이야? 안돼 꼬르르 기운사 안돼 엔요 때문에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오야스미 오야스미나 사이 가위 눌렸다고요? 가위 눌리면 저 불편해요 가위 안 눌리게 잘 잘 수 있을 거예요 오늘은 응 아니 한 줄 후기 꼬르르가 아니야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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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요시 요시 어 배 요시 요시 아니 어떻게 조절 못하나? 이 정적 너무 좋아 이 조용한 이 조용함 너무 좋아 내가 지금 한번 컨트롤 해보고 있어요 꼬르륵 안 하게 이렇게 안 나지 컨트롤 안 되네? 이제 갈 거야 오늘은 가스... 자요 숨 참은 소리 안 나요? 근데 한번 해볼게 한번...